스택을 채우고 칼자루 뽑아놓구 아 별로네 그냥 까는게 낫네 어 얘를 아이씨 여기다 기문진을 깔고 버퍼를 해주고 이걸 돌려주세요 맞습니다 랑이 소원 장막 대 랑이 소원 장막이 뭐야 라템은 이런게 없어가지고 악 소원 장막이 색깔이 변한다고 9개 없고 어 색깔이 변했는데 못썼습니다 아 이번에 데미지 제대로 들어갑니다 한번 잡았습니다 어 잘 넣은 것 같아 느낌이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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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야되는데. 아, 가야되는데. 이걸 쓰면은... 아, 가야되는데. 아, 가야되는데. 아, 가야되는데. 가야되는데. 거의 다, 가야되는데. 거의 다 오긴 했는데. 가야되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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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ves추 Gun. 가야되는데. 가야되는데. 반갑ец. 어어 미스 미스 아 가오 날라갔네 미스테이기 때문에 한번에 가자 집중하고 어어어 개우굴해 아니 데크가 못된다고 했는데 깨는 것보다 아 쓸신문 안써도 되겠죠 아 진짜 먹어줘야 되는데 또 이거 마기단인데 깼어 깼어 아 왜 껴드리겠습니다 껴고요 앱솔렙스 에너지소드 먹어드렸고요 아 제가 은호를 잘 못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금 늦게 말았네 아 저도 이렇게 깨는데 왜 못 깨신 겁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분 27%에 AD 2줄 33%에 AD 2줄 21% 시드링 자리였고 6에 72추 5에 70이 10성 22성 2추 보검 메커 30% 그 다음에 30%에 AD 샬라샬라 30% 아 템이 추업이 좋아 2에 28 30% 눈 장식을 좀 해결해야 되겠구만 나중에 한다면 33에 AD 2줄 27에 AD 2.5 추업하고 전체적으로 템이 좋네 올텟 24% 크크 덱 5에 84주 33% 음 템이 전체적으로 추업이 아주 좋아요 139 주고 보보방 00 0000 유니온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음 오케이 링크 유니온 템 세팅 쇽쇽쇽 주스텟 5.1만 마무리 다행이겠네요 어 워 8.0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